검찰은 오늘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 PNS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라노에 위치한 포스코 PNS 본사로 수사진을 보내 사무실에서 철강 거래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 간부 개인 비리 혐의를 폭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아닌 포스코 PNS에 관한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포스코 PNS 핵심 사업이 철강 가공과 판매, 비철 소재 가공 사업 등 철강업 전반에 관련돼 있고 회사 매출의 주요 부분은 포스코와 연관된 점에서 향후 경과에 따라서 수사가 철강 거래 비리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철강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